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죄송하지만 길 막히면 안 돼서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와주세요. 네, 이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러면 일단 저희...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곡 먼저 보여드리고 계속 버스킹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 소개 잠깐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댄스팀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탈병입니다. 첫 번째 곡, 일말 리듬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진짜 4년 반에 모여서 하는 거라서 좀 신곡이 많이 없어서 이게 가장 최신곡이에요. 네. wildly 급격이 돼야지... 감사합니다.